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Captain Moses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부기장, 아 부기장이라기보다는 교관기장으로서 PM 역할을 맡아서 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또 우리 방송의 단골 손님, 준호님이 같이 비행을 하실 겁니다. 준호님은 이제 그 저희 에어못의 강사에서 기장님이시고요. 인천 컨트롤 안녕하십니까, 에어못의 138, 인천 에어포트, 리캐스트 ATC 클리랜스 투 김해, 플라이트레벨 1910, 에어버스 321. 에어못의 138, 이상 inspector 트레이powered 기이매 인테내셨나요, 포비아, 오스포트 1, Lima, Departure on 833, LL190, Coq 6137. 인천 컨트롤 Air Moses 138 at parking stand No.10, ready for push and start. Air Moses 138, efficient start up, facing east Q&A, Chief 1010. Push back and start up is approved, face east Q&A, 1010 Air Moses 138. 인천 Air Moses 138, ready for departure. Air Moses 138, Line up and wait, runway 33 left. Line up and wait runway 33 left, Air Moses 138. Line up and wait, clear right. Cursor is a real line. Line up and wait, runway 33 left. Air Moses 138, Team Christian, Incheon, Windy Khan, clear for takeoff, runway 33 left. Clear for takeoff, runway 33 left, Air Moses 138. Start time. Go and begin. Right, right, let's go ii to! Go and start with a break, one two one zero. It's turn around, One two one zero. I'll check this for the night. Check. locked down, One three between the F1. WipeЛash, 1 is a control. behöver deter. Your running parachute, it's a control. We advanced, Anand and Window, Update. Underי côp 100. Leg up. WipeLash, Y to rescue them once you get it. jurorilemas... 인천 컨트롤 AIRMOSES-138 AIRB, 패싱 1,100 AIRMOSES-138 AIRB, 패싱 1,85 AIRB, 패싱 1,100 AIRB, 패싱 2,700 AIRB, 패싱 1,100 3마일 미니몸이전이 서프로치포인트 거기서 이제 1700비트 레벨업하고 3마일에서 왼쪽 다운로드 들어가신 다음에 어빔 트래쉬월드에서 이제 스탈트 샌 하는데 어빔 트래쉬월드에서 500비트 퍼민을 일단 유지를 하세요 계속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내려도 안되고 들 내려도 안되고 잠깐만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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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다시 돌아보고 다음 주에 Maine 가게 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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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러니 1-8 and airport inside. Raja, report right down it, 러니 1-8 right. Report right down it, 러니 1-8 right, AirMods 1-3. 인창 컨트롤 오토리아 1-2-7. Flaps. Flaps 1. Speed check. 오토리아 1-2-7. Flaps 1. Flaps 1. Ah. Sorry, 오토리아 1-2-7. 오토리아 1-2-7. 러니 MCDIO 어떤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그레스 하면 좋을까요? 아, 그냥 라이트로 내리겠습니다. 오토리아 1-2-7. 러니 1-2-7. 러니 1-2-7. 러니 3-2 라이트. 오토리아 1-2-7. 2,500. 체크. 러니 1-2-7. 러니 1-2-7. 러니 1-2-7. 러니 1-2-7. 러니 1-2-7. 러니 2-9. 아, 러니 2-8. 지금 잘 네, 알겠습니다. 스피릿 체크, 클랩 스피릿 미리 조절을 했어야 됐는데 포도 빨리 내려가세요 지금 3마일에 1700이어야 됐는데 1700을 미리 가서 기다리면 되지만 3마일 됐는데 1700을 안가면 안되죠 1,227, 호텔키디드, 러닝, 스위트, 라이트 3마일 들어가면서 3마일 직전에 왼쪽 퐁 러닝 트랙이 러닝 트랙 002 일단은 트랙 다운윈드 002 1,700 유지 네네 말지 전amine 러닝 랜딩 체크리스트 케이빙 크루 아토트라스 아토 브레이크 랜딩 노블릭 스펙 플랩스 4 25도 뱅크 쓰시고 고속도로만 안 넘어가게 오른쪽에 체크보드 보여요 체크보드 향해서 가시고 500피트 8미닛이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500피트 8미닛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높아요 우리가 체크보드 향해 가시고 저 강가에 있는 다리 따라서 보시면서 리딩 라이트 지금 깜짝이는 것 같고 캡틴 컨펙 플랩스 4 네 플랩스 4 스피드 체크 플랩스 4 왼쪽으로 조금 리커버 하세요 활주로가 조금 더 멀리 있고 밑으로 더 내려가 더 밑으로 높아요 네 오케이 플랩스 4 이칸 메모 캡틴 랜딩 노블릭 컨펙 네 메모 노블릭 랜딩 잭클리스트 컴플렛 비에스 1000피트 이상 쓰면 안 돼요 1000피트 8미닛만 써요 네 뱅크 잡고 이제 파피 보입니다 파피 보고 따라 내려가면 돼요 네 3렛 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니요 오른쪽 활주로에요 왼쪽은 아니요 내려가요 살짝 높아 보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들 파피도 보지만 활주로 굵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활주로 삼각형 비슷한 굵기를 기억하면 이렇게 넓으면 높아요 안 돼 더 내려가지 마 더 내려가지 마요 포레드 되면 공아라운드 해야 돼요 센터라인 잡고 이제 살짝 내려가요 이제 이 굵기가 적당해지면 내려가면 파피가 따라와요 파피를 보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됐습니다 세프텐 고어 라운 50 고어 라운 고어 라운 고어 라운 고어 라운 플랩스 오케이 리트랙 원 스텝 업 파스티 클라임 오케이 길어 길어 인천 컨트라 에르모세스 138 고어 라운 그리고 비주얼 트래픽 패턴 파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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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타인 르너헤딩, 클라인 4,000. 르너헤딩, 르너헤딩 4,000. 스페이턴 컨트롤, 헤딩 4,000. 스페이턴 컨트롤, 해당 4,000. 이럴 때 그 발톱은 네. 르너헤딩 evangelical evaluation. 잠깐! 앱 스피드 앱 스피드 앱 스피드 네 플랩스 2 플랩스 1이죠? 아 플랩스 1 스피드 앱티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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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앱티베이트 얘기했나요? 네 헤딩 폴 잘했고 고어라운드 한다고 미리 얘기해줬는데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좀 더 침착하게 하면 더 좋겠어요 인전 컨트롤 에어모스스 2 2 0 2 나우 온디 라이트 다운 윈드 르네이 1 8 라이트 에어모스스 2 2 0 2 라이쭬 김해 윈드 1 8 0 4 클리어 도서클 렌 르네이 1 8 라이트 클리어 도서클 렌 르네이 1 8 라이트 에어모스스 2 2 0 2 으어보내도 leading company traffic, and request descent to traffic altitude. Descent BFR report, 어빈, threshold, AirMoses 138. I have country communication. Trust, Idle Open Descent. Trust, Idle Open Descent, 1,700 blue. And changes descending to 1,700. I reported on downwind. Next reporting point is 어빈, threshold. You have country, I have communication. Check, check. Check. 지금 BS가 좀 높거든요. 잠깐요. BS 모드를 좀 조절해서. AirMoses 138. We are on downwind. And for a full stop landing, sir. AirMoses 138. 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데, 플랩 세팅하는 것만 조금 다른 거예요. 플랩 기어 세팅만. What I need you to do to force. When I was yet to go, in the end, 네 알겠습니다 몇 초 세까요? 세지 말고 저거 다 따라가면 돼요 앞에 고속도로 피해서 가면 돼요 아까처럼 캡틴 컨펌 플랩스 2 네 플랩스 2 네 스피드 체크 플랩스 2 지금은 원하면 1000피트 ES 이상 내려가 돼요 1000피트 펄미닛 이상 내려가세요 여기는 좀 급격한 동네니까 일단은 근데 1000피트 ES 에르몬즈 138 터링 베이스 에르몬즈 138 터링 베이스 웬디 1804 터링 베이스 렌나웨이 188 터링 베이스 1 5 클리어 터링 베이스 렌나웨이 188 터링 베이스 188 터링 베이스 에르몬즈 13 컨펌 게으러 다운 게으러 다운 플랩스 3 게으러 다운 플랩스 3 렌나웨이 188 터링 베이스 렌나웨이 188 터링 베이스 아 비이스도 봐가지고 플랩스 4 렌나웨이 189 터링 베이스 오케이 플랩스 4 케이빈 크루 케이빈 크루 랜딩 체크 플레이스 컴플렛 좋아요 각도 주시하면서 포레드가 지금 이상하네요 포레드는 원래 고원하는 거지만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 활주로가 클리어 웨이가 길어서 저쪽 앞에 파필라이스를 조준해서 내려가면 돼요 센터 라인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시고 아 내가 르네이 트랙 세팅해줘야 됩니다 르네이 트랙 르네이 트랙 스포일러 글 세븐티넛 세븐티넛 수어사이들 start time for 3 minutes 오우 나이스했어요 clear right clear left when you're breaking 해오무스 1-3-8 back-hating by Charlie-6 AirMoses 1-3-8 welcome to team airport cross runway 18 left then taxi your gate to that delay cross runway 18 left then taxi to my gate without delay AirMoses 1-3-8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끝 cops 그리고